이번에 배우실 함수는 통계 함수 인데요 가겠습니다 맥스 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어요 최대 값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가장 높은 수 그래서 인수 중에서 최대 값을 구해 준다 맥스 그런데 이제 아래 본 맥스 a 가 있잖아요 여기서 얘기는 이제 a 는 5를 뜻하는 건데 맥스하고 맥스 a 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공통점은 최대 값을 구해주는게 공통인데 같은 기능인데 맥스 a 는 인수에 논리 값과 텍스트 값이 포함이 되요 당연히 맥스 는 제외가 되는 거고 논리 각각 텍스트가 그러면 맥스 a 에서 논리 값 논리 값은 두가지가 있잖아요 출하고 펠스가 있잖아요 출 같은 경우는 t r ue 출 같은 경우는 요 맥스 a 에서 1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에 f a l s e 펠스는요 영어로 간주를 해요 영 그 다음에 텍스트도 영어로 간주합니다 요 차이점이에요 고 마시면 되요 맥스 맥스 a 둘 다 최대 값을 구한다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맥스 a 는 a 는 논리 값 텍스트가 포함이 되더라 그리고 논리 값 추루는 1 펠스는 영 텍스트 영 요렇게 간주를 해요 맥스 a 는 이번에는 민 민 같은 경우는 최소 값을 구해줘요 얘도 마찬가지로 논리 값과 텍스트는 제외 입니다 하지만 민 a 민 a 마찬가지로 올 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논리 값과 텍스트가 포함이 되는 거고 논리 값 추루 1 펠스 영 텍스트 영 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l a r g 라지 커다란 이런 뜻이 있잖아요 얘는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해줘요 범위에서 n 번째로 큰 값 라지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요 라지 그러면 n 번째로 큰 값 그 다음에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값 라지는 몇 번째로 큰 값 스몰은 몇 번째로 작은 값 그리고 이제 m e d i a m 에디아 이라고 있는데요 메디아는 중간 값을 구해줍니다 시험 문제 중간 값 그러면 땡큐 구요 우리가 통계에서는 중간 값이라는 표현 말고도 또 쓰는 표현이 있어요 중위수라는 걸 씁니다 중위수 굉장히 어렵죠 중위수라고 하는데 이게 어려울 게 없어요 뭘 뜻하냐면 중간에 위치한 수 중간에 위치한 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m o d e m o d e 까지요 이 그 다음에 점 s n g l 싱글의 약자인데 s n g l m o d e 는요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통계에서도 최빈수라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값 이름은 땡큐죠 하지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 통계에서는 최빈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메디아는 중간에 위치한 수 중위수 통계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메디안 중위수 모드 점 s n g l 최빈수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요 그리고 이번에는 분산을 구해주는 var.s 분산을 구해준다 흩어진 정도를 분산이라고 하잖아요 var.s 분산 그 다음에 표준편차 stdv.s 표준편차를 구해준다 이런 거는 혼돈하지 않을 정도로만 머릿속에 쏙 넣어두시면 되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는 맥스 a1에서 c2 a1에서 c2 범위에서 가장 큰 값은 뭐예요 6이잖아요 그러니까 맥스의 결과는 6이 되는 거고 최대값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맥스 a 맥스 a 같은 경우 지금 a1에서 b의 1이잖아요 그러면 맥스 a는 펠스는 0으로 취급하고 추루는 1로 취급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0 1 제일 큰 값은 뭐예요 당연히 추루 1이죠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이번에는 맥 a1에서 c2에서 가장 작은 값 가장 작은 값은 뭐예요 값이니까 3이 되는 거죠 펠스나 추루는 민 함수는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은 3이 나온다 라는 거고 이번에는 민 a a1에서 b1 그럼 민 a 같은 경우는 추루 펠스 취급하잖아요 펠스가 0이고 추루가 1이니까 0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값은 0이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larg 라지 몇 번째로 큰 값 a1에서 c2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그러면 첫 번째로 큰 값은 6이잖아요 두 번째로 큰 값은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스몰 몇 번째로 작은 값 스몰 두 번째로 작은 값이요 3이 제일 작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은 4가 되는 거죠 결과는 4가 되는 거고 이번에는 메디안 가겠습니다 메디안이라는 건 뭐예요 중위수 중간에 위치한 수 중위수 a9에서 d의 9 a9에서 d의 9 1 2 3 4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데이터의 개수가 짝수잖아요 그러니까 2하고 3을 더해서 나눈 그게 중간 값 중위수가 되는 거야 2.5 바로 그겁니다 만약에 이 범위를 주셨어요 c의 9로 줄이겠습니다 c의 9로 줄이게 되면 1 2 3 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위치한 수는 2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mod.sngl 싱글 최빈수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지금 1 2 3 4 2 1 2 1 3 1 4 1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샵 not available 못 찾겠다 이렇게 오류가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2를 하나 더 넣겠습니다 3 대신 2를 넣어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2가 2개 잖아요 이럴 때는 mod.sngl 최빈수가 2가 되는 거에요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3위였을 때는 1 2 3 4 각각 하나씩이니까 못 찾겠다 n a 오류가 떨어졌다는 거고 그래서 중간에 위치한 값을 구하는 거 메디안 그 다음에 최고로 빈도가 높은 수 mod.sngl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var.s 뭘 구한다 분산 분산을 구할 때 쓰는 함수 var.s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stdv.s 표준편차를 구할 때 쓰는 함수다 엔터 이렇게 구한다 라는 거죠 랭크.eq 함수는요 랭크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 있어요 등급이잖아요 등급 순위 석차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랭크.eq 함수는 석차를 구해준다 순위를 구해준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순위를 구해주는 함수다 라는 거고 석차 등급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이 맨 마지막에 정렬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정렬 방법을 0이거나 생각하면 내림차순으로 석차를 구해준다 순위를 구해준다 그래서 이걸 또 암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0생내 0이거나 생각하면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준다 0생내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고요 그러면 0생내 내림차순이잖아요 내려가는 순서대로 석차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가 높은 게 위에 있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점수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0생내 높은 수치가 1등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0이 아닌 값 일반적으로 1을 많이 써요 0이 아니면 다 돼요 1, 2, 3, 4, 0.1, 0.99, 999 다 됩니다 좌우지간 0이 아니면 돼요 0이 아닌 값의 경우에는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줘요 결론적으로 낮은 수치가 1등 조심하셔야 됩니다 0이거나 생각하면 내림차순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높은 점수가 대부분 1등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는 0이거나 생략 주로 생략해버리죠 그런데 0이 아닌 값 1을 줘버리는 경우는 낮은 수치가 1등이 되게끔 하고 싶을 때 그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0이 아닌 값은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 조심하셔야 되고 잠시 후에 직접 보기로 하고요 직접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해가 가십니다 또 하나 범위에 이 범위에 중복 숫자로 인해서 중복 숫자라는 건 뭐냐면 점수가 같은 경우에요 점수가 같다 그럴 때 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순위가 구해진다 점수가 100점 100점이에요 그러면 둘 다 1등 1등 된다 그 얘기에요 그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표현한 것뿐이다 라는 거고 이번에는 이제 Average 가겠습니다 Average는 평균을 구해주는 함수에요 산술 평균 평균 그 다음에 Average 뒤에 A가 붙어요 A 같은 경우 수치가 아닌 셀 수치가 아닌 셀을 포함해서 인수의 평균 값을 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verage하고 If하고 섞인 거에요 Average If If 만약에 뭐뭐 하면 조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평균 Average If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세요 Average 평균 Average If 조건에 만족하는 평균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맨 앞에 범위가 나오고 가운데 조건 그 다음에 평균이 구해질 실제 계산 범위가 맨 뒤에 나와요 Average If는 그 다음에 Average 그 다음에 If S If 다음에 S가 붙었으니까 조건이 몇 개요? 여러 개요 특히 몇 개? 127개까지 가능합니다 조건을요 그래서 얘는 조심하실 게 있어요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여러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평균을 구합니다 모든 셀의 평균을 구하는데 얘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아까 Average If에서는 실제 계산 범위가 맨 뒤에 있었잖아요 얘는 맨 앞에 있어요 이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조건 1 관련 범위에서 조건 1이 만족 조건 2 관련 범위에서 조건 2가 만족 이렇게 여러 가지 조건이 만족했을 때 평균을 구하고자 할 때는 Average If S가 되는 거고 조건이 하나다 Average If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Count인데요 Count 같은 경우는 헤아리다 세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수치가 들어있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수치, 숫자만, 수치만 헤아린다 이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Count는 그 다음에 Count A All 얘는 범위에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를 구합니다 All이니까 그 다음에 Count If 마찬가지로 범위에서 조건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Count해요 조건에 맞는 셀만 Count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그래서 Count는 수치, Count A는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 Count If 조건에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한다 Count, 그 다음에 If S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조건이 여러 개일 때 만족하는 Count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범위의 조건에 적용해서 최대 127개의 조건이고요 조건에 맞는 개수를 구한다, Count한다라는 거 조건에 맞는 이게 바로 Count If S가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Count, Blank, Blank는 무슨 뜻이 공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백을 헤아리는 거죠 범위 중에서 비어있는 셀의 개수, 비어있는 바로 이게 Blank를 뜻한다라는 거죠 Blank 개수, 그래서 Count, Blank라고 하는 거예요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에 따라서 등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RANK RANK.EQ 소무자되무자 상관없고요 괄호 열고 그 다음에 김선 학생의 이 점수 100점이 B2에서부터 B5까지 몇 등이냐 그거잖아요 근데 뒤에 범위를 구하는 B2에서 B5는 절대참조, 여기서 F4를 누르면 달러가 자동적으로 다 붙어요 이렇게 절대참조를 줘야 됩니다 앞에 B2는 상대참조예요 채우개인들을 드래그 할 거기 때문에 B2, B3, B4, B5 변해야 되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0이거나 생각하면 내림차 순위를 주니까 등수를 주니까 높은 점수가 1등이 되는 거죠 괄호 닫고 엔터 그러면 김선 1등이 되는 거고 채우개인들을 드래그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혜원 90이니까 2등이 되는 거고 이기적 70이니까 3등, 홍길동 60이니까 4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석차를 구한다라는 거고 컨트롤 플러스 틸더를 눌러서 수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앞부분 B2에서 B2, B3, B4, B5 여기는 변하잖아요 왜요? 석차를 구하고자 하는 점수가 이렇게 내려가면서 바뀌어야 되니까 하지만 범위를 봤을 때 B2에서 B5는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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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참조를 줬다는 얘기죠 앞부분은 상대참조, 여기는 절대참조 랭크함수에서요 범위, 석차를 구하는 이 범위는 반드시 절대참조 안 변하게 해야 됩니다 철칙이에요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기적 학생이 70점이 아니고 100점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보세요 1등이 2명이 된다라는 거죠 이미 살펴본 대로 이렇게 해서 랭크함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랭크.eq 이번에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기록이에요 100미터 달리기입니다 못 달려 선수 15초, 막 달려 13초, 잘 달려 선수가 10초예요 누가 1등이에요? 잘 달려가 1등이죠 2등은요? 막 달려, 그 다음에 못 달려 15초 3등이 되는 건데 만약에 여기서 또 우리가 랭크.eq 함수를 가지고 순위를 구할 거예요 그러면 못 달려 선수의 15초, B의 8,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B의 8에서 B의 10까지 마찬가지로 F4 눌러서 절대참조로 주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채우기 핸들 들어갑니다 지금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이건 100미터 달리기잖아요 근데 제일 못 달린 15가 1등이 되고 그 다음 13이 2등, 제일 잘 달린 10초가 3등이 돼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이랬을 때는 뒤에다가 콤마를 주고요 보세요 0이거나 생략하면 내림차순, 내려가는 순서대로 점수가 내려가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겨주는데 0이 아닌 수, 일반적으로 1을 많이 줘요 1, 가로 닫고 엔터를 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낮은 수치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거 랭크점 EQ에서 낮은 수치가 1등이 되는 경우 이것처럼 기록 같은 거, 100미터 달리기 이럴 때는 뒤에다 0이 아닌 수, 즉 1을 주게 되면 낮은 수치가 1등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에버리지 함수 가겠습니다 지금 F1을 누르면요 는 에버리지, D2에서 D9 실적에 따른, 이 실적의 산술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버리지, D2에서 D9 엔터를 치면 12.625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입력함수가 이 결과가 나온 함수거든요 보겠습니다 F2 누르게 되면 지금 에버리지, 에버리지 평균을 구하는데 이제 F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죠 C2에서 C9 그러니까 이 색깔을 보면 돼요 성별이잖아요 C2에서 C9, C2에서 C9가 큰 따옴표, 여, 큰 따옴표 그러면 뭐예요? 성별이 여인 경우만, 여인 경우만 산술 평균을 구하는 건데 평균을 구하는 실적 범위는 D2에서 D9예요 D2에서 D9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인 경우만, 성별이 여인 경우만 뭘 구한다? 에버리지 평균을 구한다 이런 조건이다라는 거죠 엔터, 그러면 여자 실적 평균을 구하는 거고 이번에는요 에버리지 입수, 에버리지 입수 그럼 뭐예요?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죠 얘는 평균을 구하는 범위가 앞에 나온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D2에서 D9 그 다음에 조건 A2에서 A9, 전산부 여기요 A2에서 A9, 전산부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C2에서 C9, 남자 전산부이고 남이고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했을 때 실적을 구하는 거죠 에버리지 입수 조건이 여러 개인 경우 그 다음 조심하실 건 거듭 강조해 드리는 거 평균을 구할 범위 맨 앞에 온다라는 거 엔터, 그러면은 전산부이면서 남자인 경우가 구해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운트 가겠습니다 카운트 같은 경우는 뭐예요? 숫자의 개수를 헤아린다 그러면 지금 D2에서 D9, 8명이란 뜻이고 그 다음에 카운트 A 같은 경우는 공백이 아닌 셀의 개수를 구하잖아요 그러면 B2에서 B9는 뭐예요? 성명이잖아요 카운트는 숫자인 경우는 헤아렸고 카운트 A는요 문자도 헤아린다 비어있지 않는 셀의 개수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운트 블랭크는요 카운트 블랭크 B2에서 B9 블랭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를 블랭크로 삭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카운트 블랭크 블랭크가 하나니까 1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카운트 IF C2에서 C9 C2에서 C9와 남인 경우 남자만 카운트하라 하나, 둘, 셋, 넷, 네명이 되는 거죠 카운트 IF 4명 그 다음에 이번에는요 이렇게도 조건을 줄 수 있어요 카운트 IF D2에서 D9 실적인데 실적이 13 이상인 경우만 카운트하라 이렇게도 조건을 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3이 나오는 거고 이번에는 카운트 IF 조건이 여러 개잖아요 A2에서 A9 A2에서 A9 전산부 전산부 그 다음에 C2에서 C9 남 전산부이면서 남인 경우만 카운트하라 카운트 IF 바로 그래서 엔터치게 되면 전산부이면서 남자 직원인 경우는 2명이다 라는 거죠 이번에는 SUM 함수인데요 SUM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 있어요 합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야 합을 구해준다 합계를 구한다 라는 거고 SUMIF 그러면 합을 구하는데 IF 어떤 조건이 만족했을 때 그러니까 조건이 한 개예요 조건 범위가 있고 이 조건 이 만족했을 때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구한다 라는 거 그래서 지정한 범위에서 조건에 맞는 셀에 대한 합을 구한다 SUMIF 조건이 한 개인 경우고요 그 다음에 SUMIFS 뒤에 S가 붙으면 조건이 여러 개예요 몇 개까지 최대 127개까지 근데 얘는 조심하실게 합계 범위가 앞에 와요 아까 SUMIF에서는 합계 범위 뒤에 왔지만 SUMIFS에서는 합계 범위가 앞에 온다 이거 조심하시고 그래서 조건 1 관련 범위 조건 1 그 다음에 조건 2 관련 범위 조건 2 이런 식으로 나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건 여러 조건이 만족됐을 때 합계 범위에서 합계를 구한다 그게 바로 SUMIFS예요 IFS S가 들어간다는 거고 그래서 SUM 함수하고 SUMIF SUMIFS 시험을 떠나서라도요 실생활에서 실무에서 요긴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함수예요 요번에는 라운드인데요 라운드 같은 경우는 반올림 해주는 함수예요 반올림은 뭐예요 수학에서 얘기하는 5 이상일 때 반올림이 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라운드업이라는 거는 업에 올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올림입니다 올려주는 함수 그 다음에 라운드 그 다음에 다운이에요 다운은 내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무조건 내림 그래서 라운드 라운드업 라운드다운 요번에는 이제 ABS인데 앱설루트의 약자인데요 ABS가 절대값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에서 얘기하는 절대값입니다 그러면 절대값은요 부호가 없는 수를 절대값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구하는 함수는 뭐다 ABS 요렇게 알아두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INT INT 함수는 INT GR INT 정수란 뜻이 있거든요 정수는 뭐예요 소수점이 없는 수 정수라고 하잖아요 소수점이 있는 수는요 실수잖아요 수학에서 INT는 인수를 가장 가까운 정수로 내린다 그래서 정수 INT 요렇게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돼요 ABS는 절대값 INT는 정수 요번에는 MOD인데요 MOD 인수1 인수2 이러면 인수1을 인수2로 나눈 나머지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입니다 나눈 나머지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는 뭐라고요 MOD MOD 시험제 잘 나와요 조심하셔야 되고 RAND 가로열고 가로닥고 얘는 별다른 인수가 필요 없어요 가로열고 가로닥고 0과 1 사이에 난수를 구한다 난수라는 건 뭐예요 정해져 있지 않은 수 수학에서 얘기하는 NAND 그 다음에 POWER POWER 힘이잖아요 힘 전기 여기서는 지수예요 거듭제곱 지수 같은 의미니까 거듭제곱 POWER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미 배운 캐롯 요것도 거듭제곱을 구해주는 거예요 같이 알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TRUNC 트런케이션 잘라버리는 거예요 인수 소유점 이하 자리수 지정한 자리수만을 소유점 아래에 남기고 나머지 자리는 버린다 잘라버린다 트런케이션 TRUNC 지금 SUM D에 2에서 D에 9 실적의 합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SUM SUM 함수로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여자 직원의 실적 합계요 그러니까 어떻게 주면 돼요 SUMIF SUMIF 조건이 하나니까 C에 2에서 C에 9 성별이 들어가 있는 C에 2에서 C에 9 그 다음에 콤마 큰 따옴표 여 큰 따옴표 요렇게 그 다음에 여인 경우만 합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거잖아요 뭐의 합이에요 실적의 합이잖아요 그러니까 D에 2에서 D에 9 요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 SUMIF 같은 경우는 합을 구하고자 하는 법이 D에 온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SUMIF 세요 조건이 여러개인 경우 전산부이면서 전산부이면서 남자 직원인 경우 남인 경우만 합을 구한다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합을 구할 범위는 앞에 온다라는 거 SUMIF 하고는 다르게 SUMIF 쓰는 그러면은 부서에서 전산부 그 다음에 전산부이면서 남인 경우만 실적의 합을 구한다 SUMIF D에 2에서 D에 9 그 다음에 전산부 그 다음에 남 요렇게 주면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인수 그 다음에 함수 결과에요 입력함수고 지금 여기 보면 4567.46이 결과가 됐어요 4567.4567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라운드 A2에서 두개 지금 A2는 4567.4567인데 두 자리까지 여기 지금 두 자리까지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4567 그대로 나타났고 점 두 자리까지인데 45잖아요 여기는요 45인데 46이 됐어요 왜요 반올림을 했다는 얘기에요 지금 45 두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했는데 이 6이 5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반올림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6이 됐다 라는 거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또 갈까요 요번에는 자리수가 그냥 0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4567 그대로 오는 거예요 4567 그대로 왔다라는 거고 요번에는 마이너스 2는요 소유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하나 둘 마이너스 2니까 4 5 그 다음에 뭐예요 6이 얘한테 반올림을 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4500이 아니고 4600이 돼버린다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점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자리수만 꼼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마이너스 2 그래서 4500이 아니고 6 때문에 얘 때문에 5 이상이니까 6이니까 반올림이 돼서 4600이 됐다 라는 거고 요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번에는 라운드업이에요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라운드업 두 자리까지 무조건 올려요 1, 2인데 두 자리까지인데 얘는 지금 3이니까 5 이상이 아니니까 반올림이 안 돼야 되는데 얘는 업이잖아요 무조건 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자리 1, 2가 아니고 1, 2, 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0이에요 1, 2, 3 그 다음에 점 없죠 0이니까 그런데 무조건 올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 2, 3 5가 된다 얘는 지금 라운드업이에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여기서 하나 둘 그죠 갔어요 그러면 1, 2, 0, 0인데 얘는 지금 뭐예요 라운드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3 0, 0이 되어버린다 조심하셔야 되고 요번에 라운드다운입니다 무조건 내리는 거예요 두 자리까지 내린다 4, 5, 6, 7, 4, 5 그냥 끝이에요 얘는 그 다음에 0 0 같은 경우는 그냥 내리는 거니까 4, 5, 6, 7 그 다음에 소주 좀 다 없애버리면 끝입니다 또 하나 마이너스 2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그죠 그리고 라운드다운이니까 그냥 4, 5, 0 요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라운드 반올림함수 반올림함수 그 다음에 라운드업 무조건 올림 라운드다운 무조건 내림 요렇게 신경쓰시면 돼요 ABS ABS는 절대값을 뜻하잖아요 가로열고 마이너스 99 그러면은 마이너스 값이 없어지는 거죠 부호가 없는 거니까 ABS 마이너스 99 그러면 99가 결과가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99는요 의미가 없는 거죠 양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ABS 마이너스 99는 99가 되는 거고 플러스 99도 그냥 99가 되는 거고 절대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번엔 INT인데요 INT는 정수와 함수잖아요 가로열고 12.7 그러면 12.7을 넘지 않는 최대 정수는 뭐예요 13이 아니에요 12.7을 넘지 않는 정수 12가 결과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조심하실 게 있어요 뭐냐면 INT 가로열고 만약에 마이너스 12.7이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요 마이너스 12요 아니요 정수기 때문에 0에서 먼 방향으로 가야 돼요 마이너스 13이 결과가 됩니다 요런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TRUNC TRUNC 함수는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만약에 12.7 점 7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INT 12.7하고 TRUNC 12.7은 결과가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만약에 TRUNC 마이너스 12.7을 했을 때 INT는 0에서 먼 방향 마이너스 13이 됐지만 TRUNC는 점 밑에 무조건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INT하고 TRUNC의 차이점이에요 요거 조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MOD 우리 MOD 함수는 나머지를 구해주는 함수예요 100을 3으로 나누면 33 곱하기 3 그럼 99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MOD 나머지를 구해준다 만약에 100을 50으로 나누면요 나머지는요 나머지는 0이 된다라는 거죠 2 곱하기 50 100 그래서 나머지는 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RAND NAND 함수는 0과 1 사이에 난수를 발생시킨다 이미수를 발생시킨다 F2 그 다음에 제가 F2 누르고 계속 엔트를 누르거든요 0과 1 사이 숫자가 계속 바뀌어서 나오죠 바로 이게 NAND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POWER 파워는 힘 전기 거듭제곱 우리가 2,3 그러면 2의 3승을 뜻하는 거예요 2의 3승은 뭐가 돼요 8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POWER는 2,3 요거랑 같은 기능이에요 요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POWER 2,3은 2를 3번 2의 3승 그 다음에 요거랑 2,3 같다라는 거 네 포인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